야 얘한테 그걸 타임페이지 기표를 쓰네 깜깜하나? 진짜 야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개잡대기다 진짜 뭐길래 폭돗은 깔려 있으니까 빙돗 폭돗일 수 있으니까 저격? 하이구야 땡큐 폭탄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크... 아름답다잉?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이고 와 니가 떨어지냐? 수평은 또 안나오네 아 공대가 아니라 폭돗이 하나 더 있을수도 있거든? 폭확인을 일단 먼저 해야되는거 아냐? 빙돗 어? 그러면 공대를 아니면 누구도 킹돗 그러면 어떨까 단건수에까? 아싸 재구력 보수 흐흐흐흐흐 그 재구력은 아니다 음 습af 습af 영혼 사바나의 사자 습 속의 영혼 어이 출산하라! 숲의 영혼 숲의 영혼 숲의 영혼 개들을 죽어라 숲의 영혼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숲의 영혼 숲의 영혼 숲의 영혼 아이 진짜 숲의 영혼 숲의 영혼 엄청빨고 강력하게 치라고 알을 잡고 알 잡고 나무라는 게 뭔 소리야? 알 잡고 나무는 딥이 안 잡히는데? 그냥 이거 내보내라는 거였어? 아 이 나무! 내가 훈수를 잘못 들었어! 그래서 훈수 따위 필요 없는데 나무가 나는 이거 자군을 내라는 건 줄 알았어? 내가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어 숲의 영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에이 누가 가? 이 고대의 땀을 얼어넣게 쫍쫍! 처벌 이름이 이거 화산의 나무정령이라고 써 똑바로 니들이 막 줄여서 부르니까 그러지 나 혼자니까 너들이 용어를 이상하게 부르는 거를 야 다 나무야 다 나무야 다 나무야 딱 봐도 나무야 다 나무라고 얘도 나무고 얘도 얘가 제일 나무같이 안생겼어 봐봐 얘가 제일 나무같이 안생겼어 이거 봐봐 무슨 파마 해가지고 아줌마한테 아줌마같이 얘가 제일 안 나무같거든 그럼 이름으로 니들이 화산의 나무정령이라고 얘기하라고 화산의 나무정령 화산의 나무정령을 내세요 이렇게 하라고 나무내세요 노을가 들고 있는 카드가 다 나무야 다 나무 뭔 말인줄 알아? 니들이 잘못한거 아니야 화산의 나무정령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중요한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차피 진거라 네놈을 추격해주마 어? 빙글빙글 돌려야지 아아이 잘 모르네 빙글빙글 돌려야지 이렇게 약하네 아 숙회 이게 너무 안나오니까 그게 포인트인데 이런것들 이런 잡댁같은 경우는 원하는거 안나오면 이게 힘든거야 워낙 잡댁이라서 원하는거 안나오면 이게 이기가 힘들어 왜 이런 이상한데 그러지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말퓨리온 그 상대는 제인아 그렇지 드디어 나왔구나 알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넌 이제 죽었어 용의 알 두개 알 동전 알입니다 쌍알 이걸로 가는거야 야포도 들고 있겠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거야 나의 턴 천벌 아리아나 동전 아리따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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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 뭐지 저새끼는 뭐하는새끼인가 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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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좋아요 거미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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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알 때려줄라그랬어? 공격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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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를 깨워야되니까 아 어차피 마찬가지지 베키고 아 이거 데미지에 따라 나오는거지 죽는게 아니라 출산두루 이것이 바로 출산두루댁입니다 공격대 공격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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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sonder 불안정한 차원문 니 마음이 불안정하겠지 츄 나의 턴 늑대가 이구야 늑대님유 난 너에게 한 대를 때리겠어 난 너에게 또 한 대를 때리겠어 그리고 명치를 때리도록 하겠어 아니야 아니야 생각을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 이것도 요걸로 정리하겠고 얘도 죽이고 싶지 얘도 얘를 죽이고 싶지 죽이고 어이구야 좋은거 꺼냈네 난 개무시할건데 아이 잠깐만 개무시할 필요가 이거 무시해야되나 스페어원이 필요한데 스페어원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할까 젤리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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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는 되나 아닐걸 젤리 안될걸 그냥 갑시다 얘 건드리면 뭐 나오니? 4짜리 하수인 얘는 일단 이걸로 제거를 안 할 거란 말이야 아까워서 얘 명치를 때릴 거야 숲의 숲의 영혼 숲의 영혼 눈보라 살 안 들고 다닌다 기법이잖아 눈보라 얘기지 왜 그러냐 명치 때리고 이걸 하나 정리하는 정도겠지 휘둘러 없어요 휘둘러 없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나? 진짜? 우와 여기 명치 안 때려? 우와 그러면 아 불기둥이라 이거 불기둥이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과연 어떻게 할까 하아 아 아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하나만 까봐 아 숲의 영혼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새끼 까봐 아이고 한 대 한 대 또 못 깠네 설마 또 1뎀 스노우볼 나오겠어 설마 또 1뎀 스노우볼 나오겠어 Srb 쟤 아 너무 안 나온다 cional 스페희 영혼 육ittens !!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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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기둥 없구요 야포를 아끼다가 아니라 저는 자 요게 자연의 군데도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나오네 이제 나와 아 아 으 자군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안대 때려놨어야 되는구나 왜 막 뛰어나오는데 아 스페어머니 너무 안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히힛 아 또! 아 진짜 왜? 아 진짜 노른안 해가지고 2데미지 날렸는데? 2데미지 날렸는데? 니가 떨어지냐?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리 엄청 좋아한다 너 아 씨 에이 지유의 손길 생명력 8을 회복시킵니다 뭐 좀 지면은 뭐 하지 마세요 니네들은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만 하는거야? 어? 재밌으면 되잖아 하다가 한번 빵 터져가지고 우와 이러면 돼 크잖아 에로엘은 5명이 같은 팀이니까 이기는게 재밌어 근데 이거는 재밌게 하는게 재밌어요 그 상대는 돌량은 이기려고 하는거지 그래서 돌량 안하잖아 지금 수평은 지고 시작했어 수평은 지고 시작했어 수평은 지고 시작했어 드로우? 그렇지 이거 버리고 천벌 아쉽지만 수평은 지고 시작하자 그래 아 이놈이 수평은만 노래 부르다가 진짜 수평은 있다 도저? 좋아요 수액이 아니 싫어 오해건 아 뭐가 있어 니들 당황스럽게 내가 더 당황스럽게 해주지 니가 더 당황스럽니 내가 당황스럽니 서로 당황스럽게 했지 해적대기야? 명치를 지겠다? 좋아 좋아 3이면? 나도 명치를 쳐주지 어때? 당황스럽니? 정리할 줄 알았지? Because of the eyes 내 눈은 뜨여있다 아이고 난 암우 정령 자 이러면 러를 한 번 해주고요 이게 왜 두 개가 나오냐 아 재수도 진짜 아 제일 무거운 거 3개 들고 있어 아이씨 한 장 들어 음 좋아 뻘먹기 작업은 아주 그냥 댁이 그냥 묵직하구만 당황스럽지 쟤 노르는 뭐하는 새끼지 뭐하는 놈일까 냥꾼이야 돌냥이야 뭐야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2,4 데미지 3 데미지로 소평은 진짜 나오랄때문에 심장 안나오더니만 진짜 야 싸구려 좀 나와봐 1코짜리 이런거 아 와 진짜 싸구려라니까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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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 제일 쎄 제일 쓸데가 없는 제일 쓸데가 없는거 제일 제일 최악 아 우이씨 일수 가운데 4 7 코에 4 다 죽이면 5 아 왜 또 정리충이 됐어 명치만 땡이지 아 나 진짜 와 얘 갑자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구만 오 낌새를 차렸네 아 나가고싶다 나가고싶다 괜찮아 와 근데 하수인 싸구려 하수인은 진짜 하나도 안나온다 아 여기에 싸구려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아 진짜 아 드로우가 왜 이따이지 진짜 손 터진다 너 터진다 터져라 터져라 마음가짐 터졌어 마음가짐 터졌어 아 아 아 아 진짜 수패하고 쐈어야지 그래도 아 진짜 아 아잇 잘 됐다 씨 순서도 그렇고 아잇 와 멀록이랑 이런 1코짜리 하나도 안 나왔어 아 끝났네 아 드로 진짜 쓰레기 진짜 아니 어떻게 출산 두루대기 출산한 새끼가 하나도 안 나오냐고 아 빡쳐 아 야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서 결국은 스페어만 못쓰고 게임을 지냐 말퓨리언 그 상대는 가로시 흠